지금 이제 가장 간전 포인트는 10% 정도의 인력이 증가된 지방의과대학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통과시킬 것인가 그 문제죠. 이제 의평원이 맞게 되는데 제가 예상하는 것은 교육부가 의평원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 이게 남은 건데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법안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법안 개정의 핵심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평가를 받는 기간이 평가 기준이 미달이 되더라도 1년 이상을 유예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법조문을 바꾸고 그다음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육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니까 의평원을 하고 갈등이 생겨서 의평원이 말을 안 들으면 의평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평원이 폐쇄됐을 때 이전에 내린 기준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의평원이 새로운 여러분들 지방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한 다음에 평가를 못하더라도 예전에 내린 거 입학 정원이 증가하기 이전에 내린 그 결과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두 가지 조항을 이제 이번에 포함한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양반들이 사전에 정지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의평원이 반발을 했을 때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제 세대 1960년 세대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군부 독재하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960년대 한국의 여러분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정치권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법의식이 좀 시박한 겁니다. 법을 바라보는 것이.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지만 어떤 생각이 강한 거 아니까 법을 도구로 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규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그냥 바꾸는 겁니다. 본인 필요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합법적인 그런 절차적 정당성 합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흐릿한 겁니다. 흐릿한 거죠. 저는 여러분 1960년대 생에 비해가지고 비교적 특정 조직에 속해서 여러분들 명령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인생에서 짧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적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직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지금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전형적인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종정심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지금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필요하면 그냥 법을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까라면 까 안 까 그럼 폐시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인 겁니다.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평원의 의대평가 문제를 제가 전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냥 규정 바꾸면 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폐시해버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민도인 겁니다. 특별한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딱 이미지 생성 ai한테 요즘 상황이 이런데 데모하는 의사들 좀 한 번 그려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데모하는 의사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못 맞춘 겁니다. 이 구호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그린 데모하는 의사를 한 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릇듯하게 그렸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의사들을 데모하는 의사를 한 번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내용이 의평원이 불인정하는 의과대학도 1년도 아니고 그 처분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수 있다. 무한정 유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9월 27일 날 보도가 됐는데 의외로 동아일보가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 사슬에 다루네요. 동아일보는 의로 문제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의대의 자격을 유지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낮추는 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의식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겁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를 대규모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것으로 인한 학사 운영 파행으로 불인정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의평원이 불인정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이 아니고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아는 겁니다. 교수수도 부족하고 기자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강의실도 부족하고 49개의 지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불인정을 받더라도 의평원이 불인정 처분 결정을 못하도록 1년 2년 3년 4년 가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이제 반발하죠. 의대 교육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교육부는 대학의 노력과는 무관한 사태로 불인정을 받을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막대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인정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란 것은 강제력 합법화된 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의대 교육이 질이 떨어지든 이런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교육부가 이번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은 정원된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정에서 탈락할 것이란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다 하는 겁니다. 교육부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법을 이번에 다 통과할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고 의사 매너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불인정 처분 유예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단기간의 73%의 정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보완기회를 주더라도 교수 증언과 시설 확정이나 한계가 있다.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도 문제다. 내년부터는 정원된 신입생과 유급생들까지 7,500명이 6년간 함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비해 유예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려놓은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와 그렇게 고맙게도 이 의료사태 문제를 거의 빠짐없이 사슬에 달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것도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나무랄 건 나무라고 이렇게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 겁니다. 일반 신문에서 의료 관련 전문지가 안 돼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가 어렵거든요.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가 인정기간의 지정을 취소해서 평가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인정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에 담겼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의평원을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 그걸 다 대비책을 자기들 나름대로 플랜 b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설립된 의평원은 국내 유일의 의대평가기관으로 정부는 올 5월 의평원을 향후 5년간 의대 교육을 평가 인정할 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입법 예고에 제대로 안 하면 인정기간 지정을 취소한다는 협박이자 인정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목표고 가치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소낙비만 피하면 되는 것이고 의과대학 교육이 질이 여러분들 낮아지든 이런 것은 본인들한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서로가 목표가 다 다른 겁니다. 급격한 정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검험을 책임진 정부의 의무다. 그런데 거꾸로 대학에는 F학점도 진급시키라 하고 인정기간에는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압박하고 있다. 의사의 질이 떨어지건 말건 2천 명 정원 숫자만 맞추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이 경제학 박사 출신 아마 코넬 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관직에 앉으면 사람이 그냥 그 관직이 요구하는 정책 목표를 충실하게 그냥 합법적 절차성이나 정당성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권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그냥 몰고 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동차 안전기준을 낮추는 것과 뭐가 다른가 대통령실은 29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추계기구부터 만들고 의대정을 했더라면 의정갈등 상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도 인정하지 않으니 구속대책을 내놓을수록 사태가 꼬이기만 한다. 뭐 아주 격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아일보가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 그래도 사술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논조를 정론으로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그나마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글이 나온다 해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 절대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라의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곳에서라도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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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